나토 본부를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 일부는 내일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참관단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인기 반환점인 다음 달 10일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부딪혔던 국민의힘 친윤계와 친한계는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최악의 선거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